자, 오늘 거래량 많은 종목 하이트릴러 자, 21선 신호는 나왔죠 자, 주봉의 신호는 일단 떨어져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자, 1봉상에서 20일 우상향이 트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자,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 하시고요 일단은 1봉상으로 3일상 갖고 싸운다 다울투자증권 투자증권 좀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갖고 계신 분들은 3일상만 갖고 싸우시고요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면 이 밑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양금속 오랜만에 대양금속이 올라왔네요 이쪽 뺐다가 신호 지금 내밀었죠 지금부터는 들고 가셔야죠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한번 싸워보세요 하천기계 하천기계는 이쪽에서 신호 빼고 지금 올렸는데 올리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 자리에서 신호 한번 빼고 올라갔죠 자, 지금 11선 걸치고서 움직임이 보이는데 자, 일단 11선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11선 갖고 싸우시고요 11, 손졸가는 이 11선으로 잡으시고요 손졸가 11선 금액은 얼마? 4,100원으로 잡자고요 아니, 손졸가 4,100원 잡고요 4,100원 4,100원 손졸가 4,100원 잡고 자, 지금부터는 추세선은 3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추세선은요 자, 신규는 진입하지 말고요 KC 그린홀딩스 오늘 퉁 치고 올라갔죠 지금 11선 올라타고 있는데 1봉, 주봉에서 신호를 다 뺐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20조선이 우상향을 틀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눌러주면 21선이 1봉선이 틀겠죠 틀면은 그때 한번 타이밍을 한번 누려보시고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시는 분은 홀딩하시고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주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2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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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선